몇 년 전부터 사자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도 있어요 4, 5년 전부터 계속 저승사자가 어쨌든 간에 좀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내려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어쨌든 지금 제어가 없어 난 왜 이렇게 불행해? 난 왜 이렇게 짜증나? 내일도 불행하고 내일도 짜증날 수밖에 없어 입이 보살이라고 안 좋은 얘기는 웬만하면 그냥 담아두셔 밖으로 내뱉는 순간 본인이 그렇게 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도영선영입니다 네, 선생님.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신림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묻지마 살인이 있었는데 대낮에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남성 4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실 입원 뿐만이 아니라 막 묻지마 폭행 좋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또라이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옛날부터 원래 같은 족보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걸 원래는 금지시킨 게 맞잖아 근데 진짜 웬만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혼율도 많아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미혼모도 많아지는 지금 이 시국에 막말로 얘기해서 전남편이 개새끼라고 내 새끼 어쨌든 성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도 허다해 내 요새 시대 자체가 어쨌든 친척을 길거리에서 봐도 솔직히 못 알아봐 내 사촌이 누군지 진짜 어릴 때야 우리 세대도 어릴 때는 좀 봤지만 크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면 못 알아본다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진짜 눈이 맞으면 가족끼리도 결혼하는 경우가 간간히 좀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지 정신적으로 어쨌든 아이한테 문제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다른 문제도 분명히 이거 과학적으로도 유전적으로 이 사안 많아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러니까 정신 문제도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분명히 많을 거고 그런 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 내 전남편이 어쨌든 개새끼니까 이 성씨만 봐도 막 치가 떨린다고 해가지고 성들을 많이 바꾸시기는 해 근데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단 말이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을 너무 비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왜냐면 말 그대로 진짜로 뭐 SN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안 가진 사람들도 자랑을 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거에 있어서 진짜 내 자신은 너무 비관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옛날이라고 뭐 싸이코 없었겠어 그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때는 그래도 본인들이 어쨌든 자제가 되고 쉽게 이걸 드러내진 않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조금만 뭐 하면 솔직히 너무들 드러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화를 누르다 누르다 어쨌든 한 번에 그렇게 하는 또라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리고 올해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조금 사자가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것도 있어요 저순사자예요?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, 5년 전부터 계속 저순사자가 어쨌든 그냥 좀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분명히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내려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연예인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지만 저는 또 죽을 사람이 있다고 봐 사람들이 또 댓글들을 많이 달잖아요 그것도 말로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진짜 이렇게만 하는 것 뿐이지 이것도 칼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칼로 한두 번 찔러가지고 그래 어느 정도 그래 숨은 쉴 수 있어? 난도질 하듯이 찔러봐 못 배견하는 사람들 많아 그것도 보면 살인이야 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다들 그런 거 같아 먹지 하고 참을 줄을 너무 몰라 그러지도 마셔도 사자도 많이 내려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어쨌든 지금 제어가 없어 그리고 진짜 막말로 해서 짜증난다 짜증난다 그러면 계속 짜증날 일만 생겨 사고 요만한 거 사고 났을 때 아 그래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니까 다행이다 액땜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차라리 그 다음에는 이게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나 왜 이렇게 불행해? 나 왜 이렇게 짜증나? 그럼 내일도 불행하고 내일도 짜증날 수밖에 없어 이비 보살이라고 제발 안 좋은 얘기는 웬만하면 그냥 담아두셔 그걸 밖으로 내뱉는 순간 본인이 그렇게 돼 그렇게들 하지 마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